바일러스 게이트, 바일러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악마랑 싸우고 왠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악마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정도의 악마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카발리어를 안한 가장 큰 이유가 카발리어가 악마랑 용이 강한데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어휴 사실 오늘 1시간 기격은요 약간 일찍 킬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좀 못 켰는데 야 발음이 세네 악마랑 용이 워낙 강해서 뭐야 이거 하얘졌어? 일단은 좀 돌아다니죠 워낙 강해서 이제 이 정도는 뭐지? 워낙 강해서 워낙 강해서 넌 이섬 강해서 탄환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를 하... 하... 아... 참...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금색 양손검에... 두... 두척에... 혈석 아뮬렛 변종검 판매하고요 로브 판매하고요 아 봉 진짜 많다 이게 원에서는 향상된 가속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법사를 하나만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향상된 가속은 단일 대상이기 때문에 가속은 그냥 이제 한 번 쓰면 여섯 명이 다 맞죠 여섯 명 다 맞는 대신 공예가 이제 1 올라가는데 향상된 가속은 이제 공예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사실 지금 레벨이 낮기 때문에 공예가 좀 낮아요 그쵸 얘도 이제 숙련도를 다섯 개를 찍으면 공예가 올라가게 돼서 그 향상된 가속을 바르게 되면은 효과가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나는 발속에 또 원은... 법사 한화 체제가 더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향상된 가속 때문에 넣기도 하거든요 향상된 가속보다 강한 버프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내 가격은 최고의 강한 버프가 일단 얘기하려고 킨 게 아닌데 참... 어디서 없냐? 그리고 이게 가속의 기름을 먹으면은 이것도 이제 전투 능력 100% 올려준다 전투 능력 100% 올려준다 괜찮죠 이거? 1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속 있으니까 음... 투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어 이제 사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어 지금 충분히 엔딩 볼 수 있고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거기까지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투에서는 법사 둘에 어 이제 도적 누라는 너라는 많으니까 도적도 하나 넣어서 백스텝으로 이제 암살 데미지 넣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누라는 댓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전부 다 씹으면서 했는데 이제 일단은 D&D 게임을 하니까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차후에 여관 여관 가서 한번 쉬고 정당한 상관이요 스카가 당시에 정당한 상관이요 아 정당한 후임이야 가자 도와주겠지 엘탄이 그치? 그치 엘탄? 안절도산 대장님 이들은 아이온스론의 지도자를 사퇴한 혐의로 지병 수배 중인 자들입니다 나 여기다 노래 같은 거 넣고 싶은데 너 윗미대 엘탄 공랭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야 저렇게 쉽게 죽는다고? 자, 자퓨어라 아니요, 아니요 왜 나는 열려있냐? 무기도 다 갖고 있고 자퓨어라 여기서 죽었잖아 살리면 되지 내부 이거 무조건 죽나본데 이벤트가? 어, 내 생각에는 돈 준다고 해서 바뀔 거 같진 않고 사례복을 두려워하겠지 왜 있는 거야? 엘탄 공랭, 그는 병에 걸렸어 엘탄 공랭, 그는 병에 걸렸어 어, 스카가 맡을 때 그는 암살당했다 아, 그래 그렇구만 너를 죽이고 뺏으면 되겠네, 그럼? 아주 간단하구만요 아주 간단하구만요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가듭이 있구나 네, 나도 네 자, 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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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제 자파접 여관 여관 가자 죽여 이정도한테 당하진 않겠지 우리 멤버들이 헉 그건 좀 아니죠 아 어 이건 좀 충격적인데 저러면 못자지 들어가면 경비 들어갈텐데 같이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 좀 때려 둬야겠는데 악마 잡은 짓고 회복을 안하고 왔구나 비겨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서 때리고 너 나한테 불만 없냐 얌전하구만요 가자 엘탄한테 가야죠 일로 가서 정당하게 들어간 다음에 선택지를 바꿔 보죠 저러면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예 은신해서 피해서 들어간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엘탄이 아프다니까 엘탄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엘탄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내부에 있지 않을 거 아냐 일단 내부에 있지 않을 거 아냐 사례복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사례복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사례복 24초 훅 사례복 가능 returned 경찰ienie 하나 죽이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버리면은 여기만 열어놓은 것 봐 다시 대화합시다 법률 위반 내가 못 찾으면 너도 죽는 건데 괜찮냐고 소녀, 소녀있어 여기 어떡하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세이브하고 갑시다 길에서 싸우나 뭐 거기 싸우면 똑같을 거 아니야 일단은 저지했잖아 아 소울테이커를 내가 안받았나? 아 이 소울테이커 없어졌겠지 악마야 소활했으니까 관광도 해야되고 아 나 너무 그냥 바로 들어가버렸네 죽이면 바로 악당되잖아 우리 겔 죽이자 한번 죽여보자 궁금하다 어떻게 되나 부러들 빨리 와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는 한 달이 되었잖아 아 마법 쓰는 거 오바에요 아 개오바에요 첫박 걸렸어 올라가 일단은 올라가서 죽여 아 아직 파헤법이 안보이는데 엘탄 공작을 맞나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엘탄 공작이 어딘지 모르겠어 일로 나와버렸어 아예 일로 도망가버리면은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아니네 최대한 머리 도망가보자 투명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도망가는 거 자체는 돌아서 가면 돌아갈 수 있나 그게 중요하지 엘탄 공작의 집을 모르겠어 엘탄 공장 집이 있나 이게 여기 사는 애 맞죠 아 아 감이 안오는데 일로 가지면은 일로 가는게 맞어 그쵸 그냥 투명화 전체에 걸릴 수는 없으니까 어 투명화를 걸 수는 있어도 투명화를 내가 다 슬롯에 넣어놓으면 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 물약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엘탄 공작의 집에 가서 진행을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 하 당황스럽구만 그럼 엘탄은 집으로 가야된다는 거네 집이 있다면은 있겠지 엘탄 공작인데 저택 있을 법한 데로 가자 이런데 엔터 실버쉴드가 거길라나? 모르겠네 나 가보자 가면 알겠지 뭐 자 갑시다 일단 안 싸우고 가는 형식은 맞는 것 같아요 명성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 흠 왜냐면 사장님이 사례복한테 이제 지배를 당하는 부패한 이제 플랭 비스트들을 뭐 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런 게 아니네 근데 여기도 있다고? 이럴로 돌아가는 게 맞네 어 야이구 어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거 배치를 보니까 만든 거 맞는 것 같은데 피해가라고 오 아 이 받는다 블러싱 머메이드 여관 알죠 거기 그 여자 퀘스트 받으러 갔던데 일단 들어가자 여기 없으면 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 여기가 맞는 거 같다 엔탄데 엘탄이 엔탄가 보지 몰라 맞겠지 뭐 큰집 있는데 봉장님인데 너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여기가 아니야? 어 여길 막아 놓고 강제로 들어가면은 분명 아 나 이미 범죄자잖아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한번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여기 아닌가 봐 참 근데 그럼 그 대사 mpc는 그냥 랜덤 출력인가 엔터 실버 실드가 아닌가 보네 엘탄 공작이랑 다른가 보네 이름이 비슷해서 나는 번역의 차이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 보죠 너무 이름이 비슷하니까 가져갈 아주 영웅이 하나 한 점에 부끄름도 없어 지금 가라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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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별거 없구만 못 찾지 여기서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이동합시다 음 이건 누구네 사유진이야 이름이 비슷하니까 너무 비슷하잖아 엘탄이랑 엔탄은 그럼 올라가서 음 머메이드로 가죠 음 지하로 가도 되겠어 어 지하던전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내가 범죄자니까 올라가구요 지하던전은 나중에 좀 가겠습니다 음 머메이드 여간이 끄트머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긴가 여기죠 뭐야 반갈죽이라니 건방진 녀석 아 너 이거 싸우고 있는데 말 걸어야겠니 꼭? 범인 쫓아갔다 첸즐링이 범인이었다 음 다들 아이언스론에 고용되고 있었다 스론이 스칼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나 어 그래 피스트 건물은 갔으니까 스론 성체를 조사해야겠네요 아이언스론 내가 들어가다 죽였는데 뭔 상관이야 거기 있는 애들은 관계 없겠지 자 건방진이 지금 방해한 대가를 치러야겠구만 2천짜리 나 이거 장갑 볼 때마다 설레 거미줄 짓네 과연 무엇이 있을까 타코 플러스 1 아 너무 좋은거잖아 낄 수 있냐 다른애들 낄 수 있네 너는 끼고 있고 아래에 좁으면 되겠다 아래에 좁으면 되겠다 야 솔직히 해 줘야겠지 너무 좀 흐잡하구나 좋아요 쟤도 일단은 파이터랑 병행이거든요 지금 너무 파이터로써 효과가 안나서 그렇지 나름 병행이에요 너가 여간직이냐 너가 여간직이냐 자도 뭐라고 안 쫓아오네 신고하면은 돈 받을 수 있는거 아니야 그런 신고도 안하는건가 신경도 안쓰나봐 그냥 그러면은 나 일단은 아이온스로는 항구로 가면 있거든요 나 일단 캐스트 깨고 오자 어 캐스트 깨고 어제 하던거 도중에 하던거 내가 악마한테 고통받아서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가 버렸는데 캐스트 깨러 갑니다 자 빨리 들어가줄래요 어 그렇구요 내가 악마 막았어 내가 악마 막았어 뭐 보상이 없는거니? 아니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뭐 천이나 줘야 되는거 아니야? 돈을 주던가? 아니 뭐 보상이 하나도 없냐? 악마를 내가 죽였는데? 쟤도 죽인걸 알고 저 대화가 나온걸거 아니야 둘나게타 빌당합니다 56시간 헉 웡큰절구 순간적 지포했다 너 죽음방지 빼자 방어 조화 넣구요 방어 조화 있어야죠 자유행동 3개 방어 조화 하나 아 벙.. 벙개.. 벙개 왜 이렇게 방어 조화 하나 벙개 로프소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어 니가 니가 자유행동을 하나 넣어야지 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자유행동을 하나 넣고 자유행동이 있어야지 일단 아 자유행동이 없구나 너는 ㅋㅋㅋㅋ 어... 번개 뭐 하자 나 이제 화전은 이제 맥스니까 도박힘이 인키지터 맥스니까 불암정 같은거는 그냥 몸으로 들이밀어 버리면 되죠 데미지가 아예 안들어오니까 원래 이렇게 했거든요 의심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너는 뭔가 말했지 세뇌 없냐? 헤엥 비싼것 봐 성공시 절반 어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어 세뇌가 진짜 비싸다 탄원은 오히려 싼데 좀 아니지 10개잖아 6원이고 하나 11원이고 세뇌 10개 이.. 아 22원이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 7원이고 1에서 8 타코 붙은걸로 해야지 너무 약하잖아 100개 아 100개까지 구매가 안되는구나 자리가 없어서 너는 그러면은 수면마비 안통해 내가 보니까 어 이거 통할 단계 아니고 서리도 필요가 없어 파라 그 자리에 세뇌를 넣는거야 일반 세뇌하살 버리고요 이제 플러스도 바뀐거 쓰자구요? 너는 그정도가 아니면 딜이 안박힐거 같애 너무 약해서 100개 안되고 30개씩 사자 40개 안되냐? 돈 너무 많아 어 이정도로는 돈 쓴것도 아니야 너무 돈 많아 지금 와 자리 없네 넣어주면 되죠? 야아 인첸트하 등급 높은 화살 쓴다 이제 이걸 쓸 단계가 왔어 얘한테 줘야죠 아들도 찾아줘야되고 관광도 처리해줘야되고 나 아들 캐스트가 없는거 같은데? 이제 주세요 일단 사단좀 넣고 어후... 너도 사난이 좀 없구나 지금 넣고 플러스하면 되나봐 사난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너는 1까지 다 사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건 몇 개 되지도 않네 얘는 사난은 파는데도 사는데도 파니까 요즘 사갑시다 80 끼면 된다고 가자 적당하게 들어갔다 딱 나중에 써주고요 이제 일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공격이야 탄환으로 타코를 보충해줘야지 타코 몇이야 지금? 14? 하핰 11 14 9 가자 너 몇이냐? 9 9 어 크게 차이 안난다 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패된 적을 만나면 못 맞추니까 배제하고 너 어디서 만나면 돼? 주.. 주출입구까지 가야돼? 어 내가 다 뚫어놔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가봐 음 내가 다 뚫어놨는데 저러고도 들어가서 죽으면은 죽어야지 그냥 하핰 아 내가 다 뚫어놨는데 나 옥상에 안 가봤는데 뭐 옥상 가는 길이 있긴 한가? 밸더스 게이트에서 살아남을 가치가 없지 그러면 도플갱어다 와.. 420짜리죠? 괜찮죠? 420 정도면 가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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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까지 내려가서 구해와야 돼 아들인지 나발인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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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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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캐스파를 받아야지 아들 캐스파트 받아야지 구할 수 있나? 고할 수 있나? 뭐 구할 수 있나? 잠깐만요 erw? 생각을 잘못했나 본데? 근데 원래 악마기사 쪽에 있는 그 그 Last see 나 이번 회차에서 받은 것 맞나? 음... 음...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내가 기능을 상실했나봐 여기잖아 여기잖아 자, 내가 지고를 하자 저의 주인공이니 제가 지고를 하자 당신이 필요가? 아, 그 주인공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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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로 안 돼 있구나 이미 예전에 클리어한 거라서 그런가 봐 일단 아이커한테 가자 아이커까지 처리를 해주고 맨 진행합시다 어차피 거의 다 금방이니까 나름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은데 30분 지났으니까 뭐 괜찮게 생각하자 20분이 자르면 너무 극혐이야 나 옛날에 이거 뭐 1시간씩 잘랐나? 어떻게 봤냐 이거 본 사람들은 답답해서 진행 엄청 느리잖아요 가자 특별 늑대 2000 늑대 주제에 2000이나 줍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칼리케나에서 이동하려 그랬는데 이.. 귀엽고 방해를 하네요 이것들이 비교! 아 왜 여기야 야 아래에서 나와야지 아 참 너무 미치라서 아예 밑으로 가야 나오나 보다 어 해석이 걸어가 딱 상관없잖아 쌀 가져나 먹어야겠다 안 먹어 탈진했어? 뭐 했다고 탈진했냐 이럴 거면은 그냥 업 걸고 갈까? 나 그냥 가라 천천히 가고 그래 가끔은 쌀 가져먹어야지 나 으음 으음 맛있단 말이야 아 빵 먹으려고 사는 거 날짜 다 지났겠네 아유 여기 좀 식욕이 없지?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나 먹고 가자 자 썬더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는 썬더엑스의 이제 아내의 영혼을 통해서 쇼컷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건 좀 우빈인 것 같던데 이 해골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야? 뭐야 이거 대체 나도 모르는구나 잘 there's a sucker born every minute and you are right on time there's a sucker born every minute there's a sucker born every minute and you are right on time and you are right on time you are right on time or you are right on time ? and you are right there cultivate 철학 하아... 저게 뭐지? 저게 뭐지가 뭔 저 뭔데 야 저게 뭐지가 뭔데 요 놈아 저게 뭔지가 뭔데 저게 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완료 했네 그럼 나는? 할래 그럼 나 원래 가는 길은 오는 건가 보구나 나는 왜 퀘스트 끝난 다음에 갔으니까 난 원래 퀘스트 끝난 다음에 가게 되는 줄 알았어? 퀘스트 끝나고 위치가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훨씬 먼데 둘라기타보다 끝났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메인 깨버리면 되네? 메인 깨버리면 되네가 아니라 메인이 지금 안 떠 있네? 어 메인이 없네 야 잠깐만 그럼 아이언스런 본부 일단 가자 어 야 이거 좀 심했는데? 여기서 방종하고 막 일주일 뒤에 퀸 사람은 내용 몰라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아이언스런 퀴즈로 갑시다 요런 애들한테 지지를 생각은 하지 말고 버프 걸게 줄 걸 그랬나? 버프 너무 잘 죽을라 그래 얘 건방지게 봐봐 가속 벌써 한번 쓸라 그러잖아 가속은 너가 쓸 게 아니야 상상된 가속 나오면은 어차피 상상된 가속 아까 계속 기억 안 나서 찾아봤는데 6레벨인가 그러더라구요 음... 사례복도 그런 목표가 있구나 의외다 어... 사례복 정도라면 더 큰 목표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텐데 한숨 때려갑시다 한숨 때려갑시다 양적처럼 한사발이 때려주구요 아이언스런 아이언스런 가자 능력이 비해 수순한 녀석이었어 경험치 장 한번 딱 세팅하고 갈까? 얜 11만 필요하구요 어... 14000 1900 야 이제 경험치 상관이 엄청 높죠? 이렇게 높았냐? 참... 이거 이렇게 높았어? 심하게 높은 것 같은데 하자 아이언스런 희망 내가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지 다니엘 아... 뭘 얻겠다는 거야 난... 난 모르겠다 인간 성도 보지 않는 거야 인간 성도 보지 않는 거야 인간 성도 보지 않는 거야 가자 넌 누구야? 팡이야 거기는 비였어 금고 비였다 음... 좋은 애들이네 나한테 정보 주는 애들이네 이제는 다 소른절을 했으니까 살려주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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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덤벼? 뭐야? 보노누스의 아들을 만났다 웃기고 있네 돈 고맙다 돈 잘 쓸게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게 맞겠지 뻔하잖아 너는... 불쌍해 너는... 불쌍해 살아보게 물어봐 음... 암... 약간 아주 소란스럽구만 버프 걸 그냥 한 번으로 쭉 갈까 귀찮은데? 풀 버프해서? 아.. 싸울 땐 버크 풀리면 그러니까 가자 가속 애매하게 풀리면 지치거든요 다 지금 내용이 돼있죠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맞다 여기를 진행해야지 메인에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명 썼던 거 여기 아닐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사례복이야? 버퍼 안 걸어도 이길 거 같은데? 재소 무언가 쏠라 그런다 승리를 위한 도망이었어 너도 있냐? 방금 줘? 있네 그렇지 들어버려 왜 내려왔냐? 가산들아 너무 약한데? 살려 또 당했니? 아... 수준 때려봐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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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많이 갖고 있다 종류별로 자 볼까요? 아... 하수거로 가라 아... 저기 족밥이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아 너무 많다 너 아이템이 일기장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염된 철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일기장은 중요한 듯하다 증거물이 되는 거죠? 빨리 훌려봐 나 올라가야 돼 야 그 좋은 무기기고 이렇게 못 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법사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수도가 던전이라는 그 얘기를 벌써부터 해결하게 생겼네요 빨리 가자 조파린 여관에서 대기해야지 뭐 없지 별거 똑같애 뭐 전에 먹었던 거랑 똑같죠 지금 상아? 나갑시다 쇼코스로 한 번에 못 나가나? 미끄럼틀 같은 거 타고 한 번에 쑥 내려가고 싶은데 그 정도의 게임은 아니다 한 번에 가자 니꼬에서 공부 당하겠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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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죠? 난 뭐죠?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런 초대장은 도시의 언더셀러에 숨겨졌다. 그의 하수인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수글을 통해 언더셀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출구는 도시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다. 라고 되어있죠. 흠. 날이 갑시다. 조팔린 여관에서 덱이 때리고, 여기 있죠 바로? 일로 가는 걸 목표로 해놓은 거 아닐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왕족처럼 한숨 때려주고요. 가자. 넓은, 어 잠깐만 뭐야 쟤. 나, 잠깐만. 밖에서 맑은 녀석 있었어. 안젤로는 플레이밍 퓨스트에 전쟁을 동원했고. 어... 먼저 이거 하고 오죠. 피스트 건물 침대에 있대. 그는 성직자 라샤드가 그를 돌보고 있... 어 라샤드가 돌보고 있어? 개, 개저? 그... 레시텔이었나? 레시, 레시켈? 레시켈에 있던 그... 몽크. 저번에 내 먹이로... 크흠. 음. 대리하고 있다. 한번 가볼까? 어. 은신 쓰고 가면 갈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크흠. 한번 가보자. 그냥 진행하면 재미없으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그 쥐들은 모르겠어. 다음, 나중에 잡자. 여기였나? 일로 갑시다. 없겠지 뭐. 옆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고. 안되면 여관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은신 풀세팅을 해서. 올 은신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나올 때도 은신을 써야 된다는 건데. 아, 안 풀리겠지. 물약을 쓰던가. 물약 상점도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엔. 괜히 있는 게 아닐 거 아냐 저게. 그런 거를 오랜만에 너한테 초명 세팅을 주겠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세 개밖에 못 써. 음. 물약 세 개 써야 돼. 물약. 투명한 물약 내가 배치해 놓은 게 있냐? 없지 않냐? 하나 있고. 어. 이런 곤란한데 나. 일단은 가보자. 그러면 걸어서. 주인공만 가면 돼.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티악스. 평민. 벤지. 가능 못 하죠? 어디냐 근데. 위에 있나 설마? 켄트.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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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못 땄니? 오우. 너무 힘이. 그 괴물은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무력하게 만들었어 내가 옴상상 못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스카이정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젤로는 내가 곧 회복하게 될 걸 알 거였어 자녀들은 여기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돼 안젤로는 곧 갈린 애가 데려다 내 좋은 친구일세 간신흥을 훔쳤어 음 주머니에 든 거니? 세상에 맙소사 여기도 이제 지하 통로에 대한 게 나왔죠 설마 은신 풀린 거니? 아 가짜구나 야 은신 포션 있는데? 잘 있어 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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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잖아 땜에 풀리잖아 넌 나를 화나게 했다 넌 나를 화나게 했다 어쭈 빠르고만 강력한 독풀개거 야한테 은신 3개 박아놓고 걸어가서 가져왔으면 되는데 은신 같이 써서 아 그러면 아 그럼 어차피 또 같구나 4천 고맙구요 죽이고 썼어야 되는데 항상 4천 고맙구요 죽이고 썼어야 되는데 항상 어 이거 그냥 나가도 되냐 설마? 어? 어? 그냥 나가도 문제 없잖아 간다 벤지야 뒤지고 싶니? 저건 좀 우반데 우리 벤지 사백원이었니? 참 실망스러운걸 용병들 쏜다 야 도망가자 올 수 있으면 뭐라 그래 다 죽는 거야 일단 항구로 가야겠네요 한숨 때리고 가자 일단 한숨 때리면 리스트 떼지 않을까? 여봉이죠? 어 벤지는 왕족처럼 밖의 용병들이 날 찾고 있지만 왕족처럼 한번 자주구요 뭐야 왜 남아있어 죽여 그냥 버프 걸 것도 없어 그 정도는 자유 행동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유 행동 했는데 지금 저기 뭐 시기냐 아 겸치 왜 이렇게 적냐 뭐냐 너 뭐 걸렸길래 저렇게 돼 있냐 공포 저항 뭘 이거 버그 아니냐? 항구로 가자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버그인가 본데 자유 행동 하면은 잎에서 사라져야지 위스키 좀 원하자 일행이 흩어져 있다고? 이 많은 일행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 많은 일행들이 다 흩어졌다고? 됐죠 갑시다 일단 빨리 데려다 줘야지 죽어버리겠어 근데 프랭피스트도 아마 적으로 있었겠지 용병까지만 딱 잡고 뺀게 좋은거 같다 경험치도 4천 먹었고 음 좋은 경험치야 아 300 남았네 아 좀 퀘스트 깨면 경험치 좀 주자 인간적으로 아무리 양심이 있어야지 좀 아 지금 무슨 이렇게 독학이구나 게임이 보도록 하라 그랬죠 너희들 어디 밖까지 기워나왔냐 연구 맞아맞냐 그걸 들어라 너가 가속 써가지고 연구를 지금 발사 약간 실수로 평면을 죽인 것 같어 안되겠구만 자 죽여 너 뭐하냐 얘 왜 이래? 아 너지 어 사오경직 걸려서 언제 걸렸어? 걸려도 그걸 걸려 아 행동 자유로운 것 보소 아무도 때리면 안된다 아 주인공이 저런 걸리고 말이야 솔프리어선 솔프리어선 이미 졌어 어디 갈 그랬지 그래서? 아 쟤 개를 만나버리면 어떡하냐 하자 동쪽에 있는 항모에서 관리인을 만나라는데 네 잠깐만 반대쪽에서 걸어가죠 그냥 응 관리인이 어딨지? 여기 있나? 어 어 밖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진 않더라고 너구나 처음 온다 여기 처음 온다 여기 아 아싸 겸치 이모의 레벨업 좋은 레벨업이야 5레벨 주문 드디어 풀렸죠 근데 지금 5레벨 주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5레벨 주문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3개 있는데 이건 안돼 음 이건 아니야 아하 이거 솔직히 좋지 소환하는 것보다 낫지 지금은 이리 가서 이동합시다 지하로 가야죠 이제 진행 어차피 지하로 가면 내 생각에 이거 이동되니까 좋은 지하 없냐 좀? 음 거기서 나오니? 아우 온다 야 이거 안되겠다 여기서 그냥 쇼붙 쳐야겠다 헤헤 깜짝 놀랐네 아우 야 야 이거 안되겠네 조심해야겠는데? 한층 더 신사숙고해서 가야겠어 야 저 위에도 있을거 아냐 로우렌턴에서 한번 자고 와 정비는 해야되니까 아 내려가서 자면 되긴 하는데 아 로우렌턴에서 한번 자고 오자 아 그냥 가자 아이씨 다 와봐 이제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기 나온거 같은데 저 이제 가면 풀링피스트 있을겁니다 지하를 먼저 서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죠 안전 가자 지하는 지상에 비해 좀 좁은거 같애 저쪽에 한 조팔린여관 쪽이 여기고 은 어디 올라가는거지 이게 조팔린여관인거 아냐 지금 위치상 기억날든 말든 한 대 살짝 야 얘까진 죽여 야 예슬리 그런 애한테 그렇게 독공격당하면 내가 좀 무한하죠 그렇지 빨리 싹 세팅해서 가자 시간이 아깝다 다 덤비라 그래 아 송장벌레다 그렇지 득현벌레도 잡았구요 일단 이 맵을 싹 돌고 겸씨를 한 매긴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의왼데 칼린도 뭐하니 어우 강하다 쟤네 상태상 걸어서 되게 역겨운 애들인데 아주 세네요 벌써 풀렸냐 버프 풀면 안 돼 방어의 저하 너무 금방 풀려 방어의 저하는 좋긴 한데 당장 이제 쓸만하긴 한데 맘에 안 들어 기체 두 개 버려놨어 누가 가자 빨리 가자 어 풀리기 전에 싸우자 함정도 없는데 빨리 가자 도착한 거냐 여기지 나 기억하고 기억났어 여기 아냐 아 아 아 아 아 대공을 아낀다고 하더군 정말 안 됐어 아 엔타도 대공이고 걔가 죽였 죽었구나 도착했죠 버프 풀리자마자 싸우게 되는거 싫합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면 버프가 없어도 이길거라 생각합니다 악마조차 이긴 지금 이 파티를 하면은 이 파티를 하면은 아니 크리스틴 라고 먹어 보잖나 전부 지쳐 버렸어 어우 건 멋있다 초대장 버겄죠? 그래도 더럽게 없는거야 사례복도 죽였으면 다 처리됐는데 깔끔하게 기술 구성 좀 보소 3GLP도 있어 오우 야 슬림까지? 좀 좋은 슬림이면 좋겠어 야 너 진짜 무게 없다 무게 인제 극혐이네 쟤 소검 드림자 소검 없는 컴바 나으니까 끼고 있으시구요 물임매 하나 쓰레기죠 돌비붐 앞에 알고 있지 않냐? 탄원 너가 제일 딜이 나오지 갖고 있어 플러스 2탄환을 쓰고 있어 주제도 모르고 쟤는 그걸 쓸 주제가 아니야 너가 써야지 그치? 타코가 있는데 좋은 탄원을 원한다 다 지쳐있어 지금 나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캐스트 줄거같은 녀석 뭐냐 이거 너 왜 이름이 달려 있느냐 너 왜 이름이 달려 있느냐 알았어 까칠하구만 병비 뭐야 왜 왜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 나가볼까 이제 너무 느려진거 아니니 친구야 비비안 보크 한숨 때리게 해줘 야 너가 개구나 가자 기축처럼 한숨 때렸구요 솔리드와 크리스틴 죽였잖아 방금 깬거 아니야 그럼? 공전으로 소득장 있었다 아 이거 참 애매해지는데 야 나 방금 죽였잖아 왜 캐스트 달성이 안떠 나가면 떨려나? 죽였고 공작의 방으로 가는거 여기까지인거 같은데? 아 원래 머메드 여관이었구나 안뜨는데 나한테 지금 죽였으나 내가 뭐 하나 회수 안해서 그런가 야 어차피 여기 자면 되니까 가서 끌고 갔다오자 아 귀찮아 여기 갔다와 둘 죽였잖아 내가 키드 스카 키즈스카 슬리드 키즈스카 슬리드? 크리, 크리 걔가 아니었어? 크리스틴이 아니었어? 얘가, 얘가 크리스틴이 아니었어? 키즈스카라는 애였어? 어, 진짜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크리스틴 맞잖아 저 죽인 거 맞는데 왜 안 떠, 키즈스 그러면? 맞는데? 몰라, 가자, 공작 방으로 여기서 공작에 방으로 갈 수 있어서 키즈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설마? 딜라, 딜라 뭐야? 반대로 가 쟤 왜 저러냐? 뭐야, 아파서 치료해 주러 왔는데, 이 개 금방진 녀석 저거 뭐야, 흥비들 뭐 없잖아, 뭐야? 가자 길막하지마 네, 공작 한테 갑시다 그, 실버 거기겠지? 근데 거기 암살 됐다며, 이미 다른데 아니야, 그럼? 내가, 빛의 빛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있어 병으로 쓰러졌고 스카가 살해됐어 야, 이미 나 구했어 아, 이 게임 캐스트 너무, 이거 아, 우리 옛날 게임이던 그렇지 말이야 여긴 없어, 어 여긴 아니야 레지 패스트도 그 공작 역인가, 그러면? 일단은, 이 엔터 실버 실드는 죽었잖아 아까 들어갔죠? 저기로 가보자, 한 번 음 로스트 한경 저기로 가보자 저기로 가보자, 이 엔터 실버 엔터 실버 전면적이 될 것이다 음... 침식 딱 돼 아주 게임이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미 죽혔잖아 벨트 대공과 리아 대공 벨트랑 리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다 작은 집이구나 여기 아니구나 숭고한 경위의 집이구나 여기 집 크다 이거냐? 전당에 살지 않을텐데 사람인데 아, 여기 어디지 그럼 벨트 대공이랑 벨트 대공이랑 리아 대공 여긴 플랭 비스도 있을 거 아닐 테고 여기 가봐 저기로 가면 있으려나? 저기로 가봐 이건 아니잖아 블랙 드래곤 게이트 빨리 가자 걸어가자 우리 나갈 수 있고 그럼 잘해 발 빠른 녀석 하나 있어야 돼 그러지 말자 집행자야 나쁜 사람이다, 나 상대 이상 걸고 도망갈까? 야, 죽이지 마게 죽여 그냥 맨면 밝혀가 없죠? 여기 아니죠? 아, 이렇게 되니까 좀 귀찮은데? 당연히 아니죠 여기도 여기도 아닐 테고 침착할 시간 없죠 여기도 당연히 아니고 타란 사야 되는데, 나 그냥 시... 거기로 가야되나? 저 대공집으로 저 대공집으로 그게 맞는 건가, 지금? 가봐 여기 있잖아, 여기 프랭 비스트는 대공집으로 한 번쯤 가는 이벤트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봐 여기 있잖아, 여기 프랭 비스트는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이러면 여기 아니라는 건데 그냥 그거 할까? 그냥 죽이러 갈까? 여기서? 경의 정당 가서? 사례복을 막아야지 일단은 아, 뭐 여기 다 막아놨네 얘네로? 아, 잠깐만 아, 야 뭐해 죽이면 명성 바닥나는데 안 되지 넘어와봐 건너편에서 가라는 건가? 아, 이거 좀 그시기 한데 여기도 있을 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거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난다 증거도 얻었고 솔리드와 크리스텐도 죽였잖아 여기 조직장이 있구나 그쵸? 이게 궁전인 거 아니야 병의 정당이 없으면 진행이 맞는 건데 조금 귀찮구만 맞죠? 여기 피스트 애들은 나한테 시비 안 건다? 너한테 좀 물어볼까 물어보자 난 대공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고 빨리 빨리 가자 이거 궁전이 아니란 말이야? 이 넓은 데가? 전당이야 진짜 그냥? 역할을 병행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가 가 가 가 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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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ne 그치? 아.. guide 요런 본드 사재 들어가 일단 와, 이 길이 있네? 이 뒤에? 와... 잠깐만, 근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란 말이야? 어디서 그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구도 아니야. 그치, 한구 아니겠지? 본부도 아니지, 당연히 잠깐만 공작의 궁전 초대장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좀 좀 많이 돌아가 보자 아니야 이게 맞아, 지금 내가 걔네한테 쪽지를 다 가져왔는데 증거물이지 그게 다 쪽지랑 별개로 증거물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해소 안 한 건가 혹시? 에이, 설마 진짠가? 에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탑 그래, 이게 뭐지? 정리해 어, 무슨 단서가 될 그 쪽지 말고 물증이 될 게 필요한가? 쪽지도 물증이야 뭐야 아니, 그런 거 없는데? 혹시 mpc가 있는 건가 그럼? 지하로 어디로 가야되나? 뭐? 가, 일단 여기서 이벤트 봐 하선 똑같지 않아? 결과적은 결과적은 똑같지 뭐 청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위험한 데서 이메일 말 걸어봐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하지 않냐 여기 있으면? 터프하네 쟤네도 한 터프하구만 지하에서 이어지는 길이었나? 기억력이 너무 옛날이야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잖아 아닌가? 가자 빠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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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달려가 쭉쭉 달려가 일단은 경험치라도 파이밍하면서 아 거비밭 그 겸 죽여! 독 안 걸렸죠? 저 갑시다 이상검이 오면 잔뜩 있네 더 좋은 거미도 있을텐데 아 깜짝이야 뭐 캐스트인 줄 알았네 피딩에서 왜 이렇게 시체만 잔뜩 있어 이 시 다 죽여! 염구 칼리도 빼 그렇지 와 2500이요? 좋고요 시체지 이거 아 뭐 시체만 잔뜩 있냐 시체 어떻게 못 파나? 이제 돌아가 탈진했다 대기 에이 그렇지 그렇지 혹시 근접이야 흠 흠 뭐 놀 게 없다 야 데미지로 죽어라 그렇지 아 벌써 1시간 20분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대기했죠? 어 이거 없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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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여기 볼 때 특공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보이봐 가자 가자 떨냐? 그만 끼자 끼고 그래 저 위로 가서 길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리 와봐 하필 제일 센 놈 믿겠어 주인공 믿겠어 주인공 믿겠어 또 법사랑 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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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여기냐 아 장난하나 아이온스론이잖아 자 그럼 뭐해? 저는 온넷 저는 온넷 너의 파티가 더 많아 저는 온넷 야 보러 가던 서울 망감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기 너무 맵이 독한걸 필드에서 가는거 맞나본데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 헛짓거리하고 찾아볼까요? 내 기억력에 의지하면 안돼 너무 옛날에 했어 게임을 자 캐스트 이름 뭐였어? 슬리드와 크리스틴을 쳐보자 슬리드 캐스트가 안 깨지는게 이해가 안돼 슬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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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셀러 슬리드 슬리드 슬리드 Gardens Next 슬리드 편지 초대장 슬리드 수고했죠? 플렉 편지 초대장 아니 아니 이게 캐스트가 클리어가 안 됐는데 나는 카산데라는 내가 그 아이언스런에서 잡은 애고 슬리드에서 편지랑 초대장을 초대장 있죠 지금 그래서 발더스 게이트 북쪽 지역이 있다 발더스 게이트 북쪽 응? 탑 있는 데 아니야 어 탑 있는 데 있다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게임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많이 꼬인 것 같은데 어디있냐 우베란 저태 어 잠깐만 어 뭔가 지금 캐스트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아 착각인가 벨트공 오베란은 누구야 그럼 급하니까 힘으로 열겠어 문 잡죠 그래 말이에요 뭐한 놈인지 몰라도 저택 사는 놈이면 이유가 있겠지 아니구만 gasm 가자 보호 manus은 뭘 말해봐 죽고 싶은 거 보구만 초코샷 죽고 싶고 샷나 보구만 벨로나는 뭐냐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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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법이잖아 목걸이 있다 뭐 때문에 덤빈 거냐 뭐 지키려고 덤빈 거야 뭘 뭘 지키려고 덤빈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지 아 이거 준 거야 별로 원치 않는 게 나왔네 육육 자리가 나왔어 가자 그냥 본의 아니게 죽이고 합니다 의도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 내가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 죽여도 상관없지 대역 안 돼 화났나 봐 나는 무죄야 간다 여기 아냐 여기 여기 이 맵에 이 설마 이 중앙에 있는 건가 뭐야 아 여기지 맞아 와 나 진짜 여기만 속보해 놓고 왔냐 아 이러니까 내가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운이 없어 어 비켜라 빌 회복하고 가자 여관 여관 없니? 여기서 여관 여관 찾는 건 좀 그런데 왜 저래 왜 저래 여관 어디 어디 있었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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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그녀석들 여기서 나왔던 애가 저기 있던 거 아니야 대공집 안에 있던 거 아니야 들어가 가 자고 갑시다 이거 얼떨결에 겸치도 받아먹었고 물약을 지키던 거 아 야 이거 아니지 그거는 왜 그렇게 살짝 옆으로 꺾어서 나와 조용히 살짝 조용히 지도세도 모르게 나왔으면은 편하게 갔을 텐데 그래 그래 분명히 내가 이게 뭐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에? 뭐 집 같은 게? 근데 그게 무슨 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발루스 게이트 1에 나왔던 건지 다른 게임에 나왔던 건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역시 있네 저곳이었네 저기만 쏙 안 보고 왔냐 다 그 여자애 때문이야 여자애가 어그로를 졸라 잘 끌어가지고 내가 이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잖아 지금 내가 이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잖아 지금 내가 이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잖아 지금 음 망할 고양이 때문에 지금 다 까먹고 있었잖아 가자 빌 옛날에 할 때 여기를 처음에 안 썼던 거 같은데 네 갑시다 사례복 저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였나? 어딘가에서 싸우는 거였어 나 기억날 거 같아 나름 셌어 야 하하 하하 준비해 알지 템포 시인트 뭐지 세팅 싹 하고 거행하겠어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바일러스 게이트에서 특별한 시기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공지에 오를 것이요 좋지 않아 완장일치였어 넬타 홍자가 어떻게 됐어 조금 호전됐어 그가 죽으면은 누가 그를 대신하겠어 전쟁은 어떻게 할 거야 철부족인데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지금 많죠 이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죠 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음 사례복의 장비가 엄청 센 걸로 내가 아는데 결정한 권리는 없어 플레이밍 피스트를 동원하여 우리를 우리는 손쉽게 내 시기를 차지하고 신속히 클라우드 피그를 지나는 상길을 요새할 것입니다 나지 오프 안 풀렸지 아직 법사 먼저 죽여야죠 뭐지? 즉사한 거야? 왜? 아 돼야 빨리 스킵하고 빨리 싸우러 가자 그냥 어 안 되겠다 즉사했나 본데 즉사했나 본데 가자 졸라 쎄다 지금 스킵 팔아서 다행이야 아 독풀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강한 애들인데 쟤를 선을 죽였어야 되겠는데 됐어 어떻게 잘 경험씨 받아먹고 있다야? 막탄 못 쳤는데? 말 안 듣는 애들 지금 다 처리해버렸구만 쟤를 죽여서 설마 된 건가? 사례복이 나쁜 짓을 했어 그들을 죽이시오 아 벨트는 벨트 갈뻔 했는데 아 얘네 우리 편이구나 아 얘 속은 거구나 얘네도 야 사례복 세죠? 걔 다굴 당하고 있는데 맛들 꽂아버리죠? 상급조차 씁니다 원래 상급조차가 굉장히 강력한 건데 상임화업 쓰기 전에 쓰면 성률이 확 올라가서 지금 상임화업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 리아 제노스가 있으니까 전호사기 해주겠지 감속 걸고요 나는 내가 고라이온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것이다 나 갈뻔했어 이미 죽음은 충분히 봤어 캐스트 클리어 됐니? 어째 캐스트 깨지는 그게 수준이 좀 내가 저기인 줄 알았어 도둑길 돌아가서 도둑길 돌아가서 캐스트 너무 볼레타 스틸레너 몇 번을 없애버릴 거야 나를 배웠던 놈가? 한편으로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안내해 줄 수 있나? 미루 어디로 통하오? 예오 편히 쉬시오 가자 귀찮구만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냥 넘어봐버렸는데 그냥 쉬고 오죠? 이맵 꽤 귀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날듯 말듯해 애는 여기서 노가리 깠던 거 기억해요 트위치 방송할 때 의외로 선 가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숨 때리고 오죠 저기서도 잘 수 있는 거 같긴 한데 탄환이 지금 없어 저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캐스트를 이거 다 처리되는 거지? 아 나 좀 거슬리는데? 어... 이미 알아냈어? 어디서 있었어? 귀여워가지고 야 뭐야? 일단 여... 아 야 잠깐만 왜이래 맵? 아 왜이래 이거? 왜이래? 버그야? 아니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아 맵이 고정돼 있는데 지금? 뭐냐 이거냐? 뭐지 이거? 뭐였죠 이거? 아 AI 격이야? 꺼놓을까? 꺼놓자 당장 필요도 없겠다 아 왜이래 진짜? 아 열받네 진짜 왜이렇게 됐지? 어 왜이렇게 커졌지 저거? 아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이거? 버그 걸렸는데? 대놓고 걸렸어 아주 어... 타모코 타모코 이것은 불가능한 시간이예요 엘 탕궁이랑 얘기하는거죠? 엘 탕궁 하나 팔자 드럽게 많기만 하고 번개도 팔아 일단은 탄환이 필요해 탄환 그렇지 왜 싼거야? 일단은 플러스 2짜리 300개 있네요 팔아버려 그냥 너가 일단 제일 필요하니까 100개 살 수 있네? 너도 너도 100개 너도 100개 사 너도 100개 사 너는 안돼 50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많이 샀다 나는 여관은 어 이거 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미니 매장 어떻게 할거야 잠깐만 버그가 어디서 걸린거지? 아 가보자 다시 아이씨 슬링 있어야 돼 저거 많이 있네 저기 어 이거 이거 왜 걸린거야 방금? 나가 나간다며 생각해 몰라 그치 아이씨 이상한걸려가지고 내가 귀찮게 하고 있어 안녕 지나가 말 걸지마 NPC 왜이렇게 많아 야 근데 진짜 섬세하긴 하다 쉿 I must talk to you in private These are troubled times 가자 아이템 정돈을 좀 해놔야겠어 지금 너가 백길 못 사는 거지? 하... 이러고 이러니까 백길 못 사지 뭐야 이거 벌써 원이야? 벌써 원 일반 탄환 일반 탄환 이런 거 버려 이제 무슨 일반 탄환이야 이런 거 끼고 다니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전투마다 아 참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백개씩 사자 물약도 좀 살까? 마비랑 한번 싹 보고 가죠 물이 썩어 나 하... 투명 물량 필요 없고 보호, 속박, 다색분사, 충격소나기 가속, 혼란, 천리안, 상급저조 야 너 5레벨 주면... 없어... 아... 참나... 5레벨도 없냐 있네 아... 좀 그런데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순간 이거 필요 없고 하... 조금 애매한데 가자 그냥 필요한 건 다 샀어 다 샀어 슬링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가서 싸우면 되죠 세네는 플러스 1에 슬링은 플러스 2 강하다 지금 못 하세요 이리 오세요 뭐야 지하로 가서 거기서 대기하자 가자 자... 너무 근데 원군도 없이 가는 거 아니냐 저... 저 흉악한 범죄자를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작을 지금 다 암살하고 다니는 놈을 내가 잡았는데 쫓아가고 있는 건데 야 씨 저것 좀 보정해줘야지 나 도와줘야 지원이 없어 돈이라도 주던가 이 씨 겸치밖에 겸치도 별로 안 주고 사대복도 깡도하고 쩐다 나 당연히 부한 줄 알았는데 다 매수한 줄 알았는데 어... 도플갱어 몇 마리 드리고 그걸 다 해버렸네 야... 계속 대단한 놈이야 보면은 보통 그릇은 아니야 걔도 음... 잘해보기도 여기까지만 잡고 그거 하고 가죠 버프 벌고 가죠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쉬울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겠습니다 환영 환영으로 봐야지 가자 황토젤리 가자 가자 다 쓸어버려 빨리 빨리 가 함정 몸으로 뚫어 마저 맥스의 힘을 보여줘 함정 있다 번개나 어차피 불이거든요 얘한테 번개 보고 가서 그냥 달려가면은 다 찢어버립니다 그냥 함정이고 나발이 몸으로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믿고 있어 가자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너들 몇이냐 아 너무 많이 살았는데 너무 막막한데 다음 거 올릴라니까 파멸의 소호병이다 메인에서 파멸의 소호병이 나와버렸죠 잠깐만 세이브 한번 때려야겠다 안되겠다 사례복 사례복 썸네일로 써야돼 잊고 있어서 나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아 사례복을 썸네일로 써야되는데 아 너무 안일했다 어떻게 썸네일 쓸 수 있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나중에 나 정도 되는 썸네일충이 지금 사례복을 걸어다니 야 공장용에 있는 사례복을 너무 안일했다 야 아 가자 다 밀어버려 스킬레톤 전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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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격저항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일단은 이제 걸어줘 가자 물량 먹어서 버텨는데 힘으로 돌파한다 이 정도 함정 힘으로 돌파할 수 있어 야 물량 먹어 야 물량 먹어서 뭐 짜증나 와 아 뭐 아 몸으로 돌파한다 함정 몸으로 돌파한다 함정 이럴럴 흣 아 아 얘들아 야 잠깐 잠깐만 으흣 아 얘들아 시집 가능하니 꺼봐 이씨 가능하면 됐어 건너와 문제없지 AI가 힐 쓰는 것만큼은 최고다 아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일단 써봐 충분히 밟고 넘어왔잖아 없겠지 이제 그쵸 댕댕이가 울부짖고 있는데 똥 쌌나 설마 아 제발 좀 있으면 방송할 시간이야 그러지 말자 진짜 잠깐만요 어디보자 가자 방금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씻고 간다 그냥 가 달려가 달려가 함정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없어 가 함정 덤비라 그래 몸으로 쳐낸다 야 근데 그 정도의 함정을 진짜 몸으로 쳐냈네 얘 독한데 참 얘 맞는 길일걸요 아마 높은 데로 갔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맞을 겁니다 아마 가 어디든 상관없어 가 가 어디든 상관없어 가 막혀 있잖아 빨리 빨리 죽여 뭐해놔 뭐해놔 그렇지 3000 경험치 좋아 1000명당 500 건너 건너가 넘어가 넘어가 스스로 함정 나올 때가 됐는데 높은 곳이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자 가자 뭐가 나와도 두렵지 않다 그 정도는 간지럽다 간지럽다 높은 곳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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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내 기억력이야 중요한 역할 때 딱 하잖아 왜 누워졌냐 난 사례복의 스승이었고 아 그래? 어? 나 넘어와 버렸음 자질구리에 대한 대화들은 필요 없다 최종 보수장 아니냐 이게 나 뭐 안한거 있나? 다 끝난거 아냐 이제? 아 죽으면 됩니다 음 이거 법사부터 죽여야되거든요? 근데 얘부터 일단 죽입시다 아 아 아 돌파가 없지 일단 죽여 어 이겼냐? 버프 걸어 쟤는 어 쟤는 수비충이야 버프 걸었고 던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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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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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완벽한 전투다 진짜 이거 법사 안 죽었으면 졌다 법사 둘은 위험했어 둘이면 나보다 좋아 우리 파티 보다 야아 강하구만 우리 파티 야 안수치료급 좋구만 야아 강하다 우리 파티 강력하다 반지 뭐야 나 반지 필요한데 마침 잘 왔구만 여기가 내가 알기로 최종 버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뭐야 아 뭐야 버려 장난 아니야? 아 웃기는 놈들이네 보여줘라 붉은 탄환의 힘을 보여줘라 아이템 괜히 샀구만 야 그냥 달려가서 싸웠는데 이겨버려 이 강함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 파티 쎄 강하다니까 악마가 너무 사기였던 거야 인간적으로 걔는 역시 바일러스1은 법사 하나가 낫고 2부터 이제 마흡이 상위 마흡이 풀리니까 2부터가 센 것 같고 법사는 원은 사재가 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력이 높은게 도움이 된다 어 나중에 가면 이제 방어력을 뛰어넘는 이제 압도적인 마법의 그 강력함이 있는데 여기였나? 지금 당장은 여기 저렙 구간은 사재가 괜찮구만 법사보다 지금 되게 저렙이고 10레벨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버스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 뭐 안 한 거 있나요? 나 DLC 같은 거 다 한 거야? DLC가 뭐야 근데? DLC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 한 거 맞지? 찾아보자 어 저... 절로 가면 아 이거 그냥 엔딩 보자 오늘 내일 투하죠 오늘 보고 나 이거 방종할 시간인데 방종하기 지금 6분 전인데 6분 안에 죽이고 끝내면 되잖아 나 자신 있거든요? 가자 풀법 가자 이것도 법사 킬하면 돼 그냥 바로 가서 버프 이제 마법 해제 쓸 거기 때문에 그거 풀리는데 가자 사례법과 마지막 대기로 될 것이다 함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냐? 어디 근처에 있을 거야 사례법 너무 강해 사례법 마지막에 죽여야 돼 법사만 죽여야 돼 넌 무슨 권리로 새 시대의 주인을 자처하는 거지 내가 내게서 빼앗으려 한다면 어쩔 거냐 자 만약에 안 한 거 있으면 번의 편으로 만들던 거 하겠습니다 어 안젤로 테이조크 모습을 드러내라 금방 끝을 보자꾸나 건방진 놈들 테이조크는 2에서도 나오죠 안젤로가 법사야 셋이서 덤빈다는 거죠? 장난 아니야? 셋 맞아 누구야 얘부터 죽여 아 아 거미줄 오바해요 아 아 맞아 이런 거 빼고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안 이랬다 아 내가 안 이랬어 이거 빼고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멍청하게 싸웠다 진짜 오바다 그렇게 가지마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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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가 어 이게 맞아 어 가스 맞고 뻗었어 야 이거 아니지 가스는 내성 군림인데 야 팔라지는데 저렇게 쉽게 잡히면 어떡하니 일단 둘을 가야돼 형 가고 시간 쓰지마 여기 가스 맞고 아 가서 마법 시전 쓰게 하고 아 거미줄 이렇게 날아오는구나 아 그럼 안되지 어 거미줄이 저렇게 날아오네 수사체로 날아오네 나는 지형에다 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잠깐 왜 안 가지냐 뭐야 안 나가졌나 혼자 들어가 아 여기는 파티야 아 그래서 내가 리샤드를 던져줬었구나 전에 아 이거 아 들어가 그럼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 이거 다음에 한꺼번에 안한거 있으면 한꺼번에 처리하고 오늘 하지 말자 절대 쫄려서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안한거를 마감하고 후회할거 같아 뭔가 안한게 있을거야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볼까 잡고 있어봐 검색하고 있으면 되니까 조용하죠 게이트 DLC DLC가 둘락의 탑인가? 바일러스 게이트 쏘코 내용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뭐가 추가된건데 그래서 아 2편 1편 리메이크 1편 리메이 리메이크판 1편의 확장팩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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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이게 아 이제 바일러스 게이트 3 나무 이렇게 뜨네 1편 마지막과 2편 시작 사이를 다룬 디엣이 갈비됐다 음 이 일을 갖고서 실행이 가능하다 음 이 일을 갖고서 실행이 가능하다 잠깐만 그러니까 아 한결화가 안 돼서 내가 안 샀나보구나 아 그럼 상관없는거야 아 그러면은 왜 2번만 하면 되네 뭐 기본에 안한거 있나 다 했을거 아냐 안간데 없죠 어 다음 그러면은 나 저거 엔딩을 보면 되는거야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자 오늘? 오늘 주의 그냥 마감할까? 아 쟤랑 두시간 동안 싸우고 싶지 않아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뭐하냐 안 들어가고 마지막에서 꼭 그래야겠어? 자는 거면 면역하면은 너가 그냥 가서 나오면 돼 걸어서 나오면 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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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그쵸? 얘가 걸어서 나오면 되죠 자유 행동을 주면 되겠다 자 자유 행동을 주고 법살 죽여야 돼 그리고 뭐 버프가 시섭 잡김 걸린거 같은데 인가? 자유 행동이야 야 나와 자유 행동이야 야 나와 야 나와 너 마법 패징 안 통했냐?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이거 좀 오바야 야 이거 마법 패징 안 통했다고? 내가 레벨이 너무 낮은데? 7레벨인데 해보니까? 300만 줘봐 야 300만 300만 봐 7레벨이면은 저희랑 똑같은 레벨이잖아 아 참 8레벨이면은 16레벨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사례보기 17레벨이에요 7레벨 14레벨이니까 그래서 안 풀리나봐 300만 줘 경험치 300만 해라 300만 하면은 1300만 줘 300만 야 너무 빨리 끝났다 근데 발로 쏘 나 좀 나름 시간 끌면서 했는데 스스라이스 하하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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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찔끔찔끔찔끔 쎈것 좀 내봐 이정도로는 만족 안돼 경험치 내놔 돌아다녀 빨리 돌아다녀 그렇지 그렇지 죽여 아 둘로는 안되는데 둘로는 기량 부족이야 경험치 경험치 내놔 경험치 빨리 내놔 빨리 와 이거 큰일났는데 예상을 깨고 헬게임이 됐잖아 한 큐에 잡으면 돼 쟤는 아 어떻게 잡을지 감이 살짝 안오는데 상태상 너무 위협적이야 저거를 인키시터로 해제하려고 인키시터가 존재하는건데 아 이거 대기해서 경험치 먹자 또 아웃겠지 200인데 저기 하나도 없냐 묘지 많냐? 에이 나와봐 없는척 하지말고 쟨 됐지 나? 저게 없다고요? 저게 없다고요? 200만 200만 먹으면 돼 200만 200만 먹으면 된다고 맵 없냐 뭐 들어갈 데 없냐? 던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사 먹으려고? 전사 먹으려고? 전사 먹으라고? 아 이거 마지막이라서 이러면 어떡하냐 사람이 똑같지 않아? 장난하나 야 그래도 색깔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 진짜 없어 200만 줘 200만 아 내가 쇼콧으로 돌아온게 이게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꽂히는구나 하나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어? 아 선빵에서 인키지타 마법 패즈 써야되는데 아 그거 마법 패즈만 들어가면은 그냥 원큐인데? 너가 자유 행동해야되고 사제가 사제가 둘이도 사제니까 근데 얘네 얘까지 내가 내 생각에는 그게 되면은 지금 자유 행동이 되면은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그냥 크게 잡을까? 다음에 할까 그냥? 또 애매할 시간 저분의 악마도 그렇고 이거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썼어 버프를 널 죽이면은 경치가 오르지 않을까? 아 왜 나쁜 놈 죽였는데 왜 지랄이야 경험치 주세요 조금만 주면 됩니다 경험치 내놔 경험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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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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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코 하나면 옳은게 아니야 쓸 수 있어 인기지터 액수를 쓸 수 있어 인기지터 액수를 설마 사례복이랑 동랩이겠어 에이 설마 일단은 어 이거 뭔가 레벨링이 너무 안 됐는데 원래 레벨 좀 높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8밖에 안 돼? 7,8밖에 안 돼? 뭐 막 뭐 십 몇 가지 찍는다 그랬는데 찍을 때는 막 찍으면 경험치 몇인데 지금 어 왜 이렇게 레벨이 낮지 내가 레벨업을 그렇게 안 했나? 나 나 캐스트 깼잖아 나 뭐야 원래 노가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쓰레기 게임이었어? 하 상급 저주고 뭐고 다 소용도 없지 이렇게 돼 버리면 주문시점 방에 있고 신성한 공기 있어야 되고 힐 하나 빼고 사고경직 불로보호 마비제거 마법 폐제 저주제거 신성한 일격 투명화해제 하나 가자 그래 이건 투명화해제 가자 어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회복 하나 없어도 돼 죽을 때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물약으로 싸우고 싶긴 한데 물약을 다 걸러버려서 야 이거 마법시팡이 저렇게 많은데 쓸데도 없고 와 이거 웃긴다 좋아 보면은 먹고 들어가 가자고 여기서 세이브하고 그냥 아예 노 밖으로 가자 너가 필요없어 너가 필요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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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 거야 걔가 너가 가서 뿌리고 와야 돼 그냥 거미줄 쓰고 이젠 될 거야 어 풀렸지 안 풀렸네 걔 같은 거 아 너 왜 넘어져 아 자유행동이 안 돼서 그런가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자유행동 걸고 자유행동 걸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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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좀 심한 걸 전격 정도 걸 전격 정도 걸어 어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정화 미리 써놓으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오염이 돼야지 정화가 되는 거지 갔다 와 내가 지금 마법 해체가 안 통해 죽여야 돼 말이 안 돼 이게 마법 해체가 통해야 되는 앤데 통한 거니? 신선한 공기 파멸 감속 아 저 죽어라 아 바로 써버렸네 미친놈이 태죽고 왔다 야 너 자유행동 된 놈이 뭐 누워있냐 아 왜 이상한 놈이네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네 큰일 났네 이거 뭐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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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고 아 기가 걸렸네 하필 너 지금 뭐 걸린 거냐 혼돈 걸렸어 걸려도 그딴게 걸리냐 짜증나게 태죽고 걸어봐 일단 야 나 불 아 맞아 죽은 거겠지 불 면역인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12분이야 벌써 또 먹이 줘야 되냐 나 이제 정석으로 깨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마법 해체가 안 통하니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통했다 통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래 이게 니가 묶여버리면 의미가 없지 근데 어 정신 차려라 묶여버리면 안 된다 너는 너는 묶여서는 안 되는 존재야 아 태죽과 늦게 나오는구나 왜 태죽과 안 보이나 했네 가자 됐네 야 모여 지금 준비해 일로 갔다와 태죽고 태죽고 개죽밥 아 버프 썼네 야 사료복죽 그냥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같이 가자 그냥 그냥 같이 가서 기도하자 자 기도해 어 해체 되는 거 기도해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거 안 될 텐데 해체 해봐 어 거미줄을 내가 어떻게 깰 수가 없어 거미줄이 동기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안 돼 이거 너무 거미줄이 너무 사기야 거미줄이 말이 안 되는 스킬이야 저거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미줄을 거미줄에 저 거미줄에 기승전 거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어떻게 태죽고랑 사례복은 그냥 면역인 거야? 아 다 걸렸어 거미줄을 거미줄이 너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거미줄의 저 성능이 아 ש ש ש inspires leve hum 아 아 우리 애들만 해제됐어 야 야 마법해제가 왜 안통 하는 거지 여기 오면은? 여기선 통하는데? 야 야 네가 마법해제 그냥 쓰고 와 안 되겠어 아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씹히는 건가 20년 전 게임이라서 통했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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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공폭기가 왜 기어나왔냐 안젤로 죽여야 되는데 안젤로 죽여 공폭기 같이 강한 게 나오면 안되지 법사가 위험한데 일단 전체로 차라리 뭐 왔다 아 이리로 가면 나오는구나 아 반대쪽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그럼 전투기 잡아서 레벨업 하고 시작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미치겠네 진짜 넘어와 사례복 저주 아 너가 팜을 쓰면 안 돼 너가 써야 돼 굳이 써야 된다면은 굳이 써야 된다면은 방어의 조화 된 상태지 좋아 사례복 사례복 구상 떴다 안 돼 넘겨줄 수 없어 사례복 사례복 잘 가세요 엔딩이에요 억지 쓴 거 같긴 한데 엔딩이에요 거미줄 너무 사기해요 인간적으로 엔딩 아 뭐해 다음 시간에는 발로스 게이트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고 싶은데 한번 그걸 해야되나 다른 게임을 해야되나 내가 다른 게임 하다가 발로스 게이트 넘어와가지고 발로스 게이트만 하고 있거든요 주말인데 벌써 주말이야 나 저번 주말에 그건 어떡하라고 아 재밌었습니다 품을 조금 둬야되나 하루 쉴까? 하루? 하루 발로스 게이트는 하지 말고 다른 게임 하고 두번째 게임 중간에 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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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보기 너무 약했어 생각보다 덜 튼튼해서 저것보단 두 배 튼튼했어야 되는데 그냥 녹아버렸네? 사례복 죽었으면 나 죽은 거지 아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바르스게이트였고요 1 끝났고 2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 끝날 때쯤에 3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2의 플레이 타임이 길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